이제 저쪽에는 오른쪽은 육아방이고 이쪽은 이제 엄마 식사방 이런 느낌으로 조금 분리를 해줬죠. 여기 여기 여기. 대나무 관심도 없고 엄마만 따라다는데. 저째는 이제 엄마 따라서 다녀올 수가 없죠. 잘 걸을 때가 됐습니다. 아이고 이제 이제 많이 능숙해졌네. 아무래도 모르고 따라와서. 엄마 먹으니까 쫓아내보려고. 밀어냈죠. 우리 먹었거든요. 저거 먹어도 되는 거야. 아 공태규 씨. 두번째는 아니네. 아니 오늘은 색은 인간 워터 옷처럼 입고 와가지고. 이건 아닌가. 아니 전 대나무를 먹어봤습니다. 우리도 먹었습니다. 대나무를요. 지난주 엄청. 야 내가 뚫리는 줄 알았어요. 여기 뚫리는. 한 3일 내내 그 대나무 향이 나는 것 같아요. 줄기다. 줄기요. 아니 안 씹혀. 맛있을 거예요. 도대체 2프로가 어떤 의미인 거예요. 도대체. 푸박을 통해서. 워터홀 먹었는데 하루면 맛있었어요. 워터홀 맛있죠. 맛있었어. 오. 오 나 비슷한 모습이었어 저거랑. 어이 병대기를 밀어버렸네. 지금 저거는 왜 그러는 거예요. 아 네가 먹을 게 아니다. 아 솔직히 말해. 네가 먹을 게 아니다야 아니면 내 거야야 솔직히. 같이 이기는 거죠. 아무튼. 네가 먹을 게 아닌데 왜 내 걸 뺏어 먹으려고 해. 염사기 염사. 어차피 저거 못 먹죠. 지금 먹을 때는 아니죠. 저렇게 훈육을 해야지. 괜히 엄마 먹으니까 막 먹고 싶은데. 왜냐하면 사람 아기들도 그렇잖아요. 어른들 먹는 거. 호기심이 있으니까. 먹으려고 하면 저렇게 못 먹게 하니까. 오 먹는다 먹는다. 소화 안 될 것 같은데. 오 들었다 들었다 들었다. 오 들었다 들었다 들었다. 봉태우 씨가 본 거네요. 완벽하네. 알겠네. 여기 밀었어요. 요 놈도 식탁하는 장난이 아니네. 이러다 엄마한테 더 혼나지. 사실은 이 과정이 다 지금 학습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. 오 먹는다 먹는다. 이파리 하나만 주지.